와 이야 감사합니다 일단 국물부터 아 시원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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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은데요 어우 텅 하난데도 반찬이 많네요 근데 잘 먹겠습니다 이야 참치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일단 국물부터 아 시원하다 여기는 다 금지 와 어머 어머 거의 한 마리 다 들어가네 엄청 엄청 물 넣고 이따 먹는게 좋았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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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쁘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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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굉장히 딱이네 그냥 대충 잘라도 살이 통통하니까 아 딱하다 응 쌀도 되게 좋아보네 맛있어 맛있어 담그고 맛있어 자아 자, 먹었어. 다 맛있어. 반찬도 다 맛있어? 응 음 음 반찬도 다 맛있어 음 음 음 살빨 음 음 음 음 음 음 으아 직선 오 제발 아, 그렇다. 와, 다 식사. 아우, 맛있다. 아, 이제 5년이야. 이제 5년은 2년이래. 하하하. 뼈, 뼈, 뼈. 입니다 위하여 아 진짜겠다 이거 해장하고 소주, 그 해장하고 와.. 진짜 맛있어 진짜 시원하네 동태살이 줄지라노? 진짜 맛있다 영광의 흔적 진짜 맛있다 국물이 너무 시원하니까 말아줘야 돼 잘 익었어 김치 김치 지구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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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끝까지 가시 조심 아.. 하.. 하.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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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다 들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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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으음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